바뀐 투수에 초고를 놀아놔. 이렇게 연속 출루 오랜만 아니야? 오랜만인 것 같아. 그래, 연속 출루. 지금 박지옥이랑 정의용 연속 출루 지금. 연속 출루 말이야. 똑같이 냉정하게 또. 빠르면 안 돼. 이제 경기는 5회 초로 갑니다. 최강몬스터즈의 공격으로 이어지겠고요. 선조 타자, 5번 타자 정의윤 선수입니다. 가자, 정의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초고 준비해, 초고. 그렇지. 주이 좋은데, 주이 좋은데. 주이 좋다. 주이 천천히 해, 천천히. 편하게, 편하게. 그렇지. 밀어낸 타고예요. 이로써 킬로 빠른 한 타고가 됩니다. 지난 경기 MVP를 수상했던 정의윤 선수가 점점 기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윤 선수가 밀어칠 때 이 타고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포심이 약간 테일링이 되는 순간에 정말 부드럽게 밀어치면서 아주 잘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3출루예요, 3출루. 그렇네요. 지금처럼 나와야 되는데, 초고란에 처졌고. 처지니까 늦네요. 처지니까 당연히 늦지. 파울이 돼버리네. 맞을 때만 여러 주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정성훈입니다. 지금 성훈이 지금 일곱 타고 여섯 출루야. 출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타수가. 거따랐어요. 타고 왼쪽으로 갑니다. 회아루, 회아루. 이창 점점 앞에서. 잡을 수 없어요. 슬라이스 슬라이스. 정성훈이 모아. 대강 후 서재 시즌을 이렇게 화려하게 출발합니다. 계속 게임 오는 감독님이 입구 내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결과 이런 보답을 솔직히 개막전이 한 게 없어서. 아, 그냥 치는 대로 치자. 치는 대로 치자. 치는 대로 치자. 초고목적 높은 코스입니다. 이지윤 선수가 재미있는 게 꼭 이겨내고 싶다라고 한 타자가 정성훈 선수였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야구 천재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면 승부에서 이겨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결과가 기대됩니다. 네. 편하게, 주윤이 편하게. 주윤이 공 좋잖아, 공 좋잖아. 칠 때 됐어, 막 휘둘러봐야 나오지. 잡아당기니 타고. 잡아당기니 타고. 잡아당기니 타고 3호 척척 못 쳐나요. 예예예예. 드디어 한타를 뽑아냅니다. 됐어, 됐어. 얼마 만에 한타야, 얼마 만에 한타야. 얼마 만에 한타야. 얼마 만에 한타야. 됐어. 됐다. 얼마 만에 한타야. 얼마 만에 한타야. SS, 강화해서? 강화해서 이후로? 17타서 뭐 같아? 강화해서 이후로? 오늘 경기 포함하게 되면 16타수 무안타, 그 무안타 행진을 깨내는 정성훈의 안탑니다. 아니 정성훈이 지금 말로 널치고 저희도 좋아한 적이 없었거든요. 드디어 안타가 나왔습니다.